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.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. 저는 이루고자 하는 엄청난 목표 같은 건 없어요. 국가대표가 되겠다거나 세계 챔피언이 되겠다는 것 같은 그런 커다란 목표가 없어요. 내 한계를 넘는 게 좋은 거지 목표를 크게 잡고 이루려고 하진 않아요. 전 그냥 저랑 싸워서 이길래요. 서둘을 필요는 없지만 멈추면 안 돼요. 프로가 활동하시면서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렇지만 운동에 대한 열정만은 그분들을 뛰어넘고 싶어요. 누가 뭐라 떠들건 소처럼 묵묵히 매달리세요.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이기는 거지. 남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.